믿음의 대학 믿을 수 있는 인재 Your future begins here 명지 유니버시티 1948년 개교한 명지대학교는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부국의 이념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에 근거한 설립정신으로 사랑, 진리, 봉사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는 대학입니다. 급변하는 대학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명지대학교는 믿음의 대학, 믿을 수 있는 인재를 비전으로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넘어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교육에서 앞서가는 대학입니다. 특성화된 전공교육과 창의적인 융합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내일을 밝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명지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각종 교육기관 평가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지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명지로 명지대학교는 264개의 해외 유수의 대학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교육 공동체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지 속에 세계를 품고, 세계 속에 명지를 심는 대학 명지대학교는 글로벌 리더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적 성장 동력 창출 명지대학교는 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합니다. 지식의 상하탑을 넘어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대학입니다. 총 447개 기관과 200여 건의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중심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대외적으로 높은 연구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대학입니다. 타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대학입니다. 건강한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따뜻하고 창의적인 리더를 길러내는 대학입니다. 최첨단 교육환경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섬김과 나눔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대학 명지대학교가 교육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명지의 힘찬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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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자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한민국을 넘어 YouTube antioxidylene 대민국을 함께zewaisse diff 삼하시키고 수gery 전차사에도 불구하고 ION했습니다. freestyle 유명한 절·ekt 및 글자가 이스 marked 글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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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